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. 도전히브리어 37번째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시간 37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8절 1장 19절 네, 예바디어로. 그리고 관리 조절하기 위해서 יום 날이네요 ולילה ולילה ולהפריד 네, 여기. 그리고 나누기 위에서.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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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마사이 베인 베イ 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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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어둠으로부터 불리야다. 바이아 그리고 봤다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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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이 봤다. 키 키 키 키 그것을 봤다. 진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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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주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좋은 것, 좋았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